한국의 퇴치 다음은, 성목이 인형을 사는 거다. 마지막에 봄이 봄이 아니라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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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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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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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옛날에 진짜 유명하네 남산 노마에 성함에 란믹 호텔 이게 1인 1메뉴 해야 된다고 1인 1메뉴 해야 되고 외부음식 반입금지 이렇게 하면 절제하면 돼 이제 토핑 굴치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토핑 굴치가 되길 바랍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외국에서 너무 맛있어 봐 매운 사람이 있어 매운 사람이 있어 매운 사람이 있어 이거 그 인스타 볼까 뭐고고고고 뭐고고고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셀카? 토핑 토핑은 직접 놔주시는 거에요 이건 돈 안에서 네 네 네 이렇게 넣는 거네 이렇게 키워드 이렇게 키워드 모야시 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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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개 떡 나는 2개만 넣어 나는 오뎅 계란 원하시면 쟁반에 올려주세요 네, 좋아 신기하다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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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신라면 볶음면인데 볶음면은 조금 안 돼요 라면 1번이시고 2번이세요? 네 여기도 각 기계가 응 그치 볶음면이 다 뭘 떼야 되거든요 너랑 소울 간장 마늘 그리고 너랑 라면 렌지 반깁이 만들어졌어요 이건 일본지 반깁이였어요 이건 매콤한 시나미 스푼 엄청 귀여워요 아, 모짜렐라요 모짜렐라요 오! 계란라요 마라탕같아요 아, 나랑 같이 가고 여기 있는 있는 건너 은행 이런 건너지나 이렇게 이 건너지에 있는 동영상 드라마의 대표인의 25,000원 스스로 이렇게 먹어요 맛있어 다음날 먹튀하게 먹어요 먹튀한 먹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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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요 ington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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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쩜 rock 저거 이게 새로운 의미 알 나 이거 이거 application 고춧가루 이것도 잘 넣은데요 이걸 고메코데 찍을게요 근데 호박만 가부짜가 와있죠 잘 넣은데요 김밥에다가 미니언 쟤브이레미코를 넣어요 쟤브이레미코를 넣어요 오리지널 쟤브이레미코를 넣어요 정말 깨끗한 떡끼비 벽에다가 떡끼비 맞다고? 떡볶이마요상가 유효상가 아니면 진짜 잘난다 이렇게 짜거나 반복 여기가 1 플러스 1 근데 여기가 많아 근데 여기가 없네 여기가 좋아 뭔가 괜찮다 소고기 고추장 찬지마요 2 플러스 1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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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이렇게 여기가 너무 맛있다. 여름바닥 1 플러스 1에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것은 이 시각에 일어나고 있는 青唐辛子 마요아지 아! 마을아 샹구 마을아지의 너구리 그리고 야기모 야기모 고기는 한 개만 먹고 싶다 이거 할까 꿀맛을 것 같아 맛있어 미야쿵도 있었어 고프로오쿠 이런 거 봤나? 옥동작 이거 좋아하는 옥동작 이거 나 그렇게 안 돼? 그거 안 돼? 6,200원입니다 미야쿵도 있었어 미야쿵도 맛있어 맛있어 미야쿵 맛있어 설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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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데이 고프로 미야쿵도 면도 케돈 치킨에 이맛아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마늘 간장 치킨 잠깐만 단반 짜밥 고기 고기 면도 케돈 치킨에 이맛아 이거 마늘 간장 치킨 잠깐만 단반 짜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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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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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a 짜밥 고픈 고픈 너무 백악 고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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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ntities 고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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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응 그리고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나는 아시 좋아해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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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담맨도 좋았다 응 귀찮아 다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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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코리아유 추천하는 치킨屋은 여기 여기 귀찮은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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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한국에 명동역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을 켜고 알람을 켜고 알람을 켜고 바로 기억이 가능합니다 서울 북산 일본 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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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다가 정환 영상 아이코리아유 정환 정환 韓国語シリーズも書いています。 メンバーになりたい方は概要欄からチェックしてみてください。 アイクレユーのメンバーになると過去のライブを見ることができたり、 Googleマップのお得な情報もチェックすることができます。 アイクレユーからYouTube、Instagramなどいろんな情報を聞きたい方は アイパープルユーメンバー登録の上、Instagramのリゲームをお願いします。 では次の動画からライブで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バイ。